자동차 보닛을 열어 보니 누가 자동차 엔진을 훔쳐가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학생들은 파한 대수를 했습니다 기름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라고 나올 줄 알았는데 엔진을 훔쳐가 버렸다는 반전 때문이었죠 자동차는 엔진이 없으면 움직일 수조차가 없죠 엔진도 없고 기름도 없다면 엔진이 있고 기름이 있어야지만 목적지에 갈 수 있음과 마찬가지죠 어제 우리가 부르심의 목소리는 무엇댐을 자각하는 현장에서 들린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무엇을 자각함? 의인됨을요? 그게 아니라 죄인됨을 자각한 현장에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자신의 무가치함을 고백했지만 그 죄인됨의 자각 속에서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또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더 이상 열매 없는 너의 인생에서 열매 가득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주의 부르심이 들려온다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르심은 죄인에게 옵니다 라고요 시작 부르심은 죄인에게 옵니다 이게 너무 큰 감격이죠 감격 너무 큰 감격이에요 그러면 오늘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르심을 듣고 이제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했고 또 날마다 부르심을 이루는 걸 방해하는 것을 내려놓는 가지치기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부르심을 이루는 엔진은 과연 무엇일까? 부르심을 이루는 엔진 오늘 말씀을 듣다 보면서 아 내가 부르심을 이루는 그 엔진 도난당했구나 라고 자각을 한다면 회복을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부르심을 이루는 그대로 살아갈 수 있냐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부르심을 이루는 엔진이 무엇이냐면 그 엔진은 바로 하나님의 극율입니다 하나님의 극율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부르심을 이루는 엔진은 극율입니다 시작 부르심을 이루는 엔진은 극율입니다 극율 극율 바로 하나님의 극율이 하나님의 극율 극율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극율이란 본문에는 불쌍히 여기소서를 제가 극율로 했는데요 극율이란 무엇이냐면 죄인이 죄인이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이 있는데 그 형벌이 면제받는 것 면제받는 것이 바로 극율이죠 본문에서 세리를 먼저 보십시오 사회적으로는 멸시받는 자인데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러 올라갔지만 또 앞서 파리세인은 이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라고 참 많은 멸시를 받는 자였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에 하늘을 바라보지 못했고 자기 가슴을 치며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달라 라고 호소하고 있죠 하늘을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것은 자신의 죄로 인한 수치감 때문이었고 자신의 가슴을 쳤다라는 것은 자신은 형벌받기에 합당한 자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수치감, 형벌받기에 합당함 그는 고개 숙이며 이렇게 울부짖죠 13절을 다시 보시면 세리는 멀리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마치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라고 처절하게 불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이지요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우리 세리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시작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죄인으로 소이다 죄, 죄가 무슨 뜻입니까? 죄 죄란 히브리말로 하타 또 히라버로 하마르타노라고 하는데 이 죄란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뜻입니다 관역을 빗나가라는 뜻이에요 목적지에 다다르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즉 내 인생에 가야 할 목적이 있는데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있는데 내가 살아갈 근거가 있는데 그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도 거기에 정확하게 가지 않는 것이 바로 죄인 거죠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불우심의 목적지를 우리 모두에게 다 설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날마다 나를 따라와 나마 교제하자 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를 불우심의 목표에 가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이 죄입니다 죄 세리는 자신의 죄를 자각하며 가슴을 치며 회개했죠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14절 보시면 내가 너에게 이루는 이에 저 바리세인이 아니고 이 사람 이 사람은 누굽니까? 수치감과 형벌받게 합당한 자입니다 라고 고개 숙인 자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의롭다 하심을 여러분 세리가 의롭다 받았다는 것 여기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들어갔다는 걸 뜻하죠 다시요 의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들어간 것을 의라고 말합니다 즉 세리는 어린아이처럼 오늘 본문의 바로 다음 문맥이 어린아이처럼 천국을 받들라라는 예수님이 나오는데 세리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극률만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극률을 의지했어요 세리는 그래서 그는 용서함을 받았고 바로 하나님의 극률을 의지한 것이 그의 의의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극률은 하나님의 극률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들어가는 근거가 되었고 바로 그가 부르심을 이루는 엔진이 되었죠 아마 그는 그 엔진 속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놀라와 아마 노래하며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기름을 힘차게 날마다 공급받으며 부르심을 이루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세리마태가 있죠 세리마태 그가 세관운에 있을 때 나를 따라오느라 라는 주의음성을 듣고는 사도가 되었고 그리고 마태복음까지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10편 32편 5절에 따르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래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모하셨다구요 사하셨나이다 사하셨나이다 10편 103편 8에서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이 얼마나 많으신지 그는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벼디하시고 인자하심에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그 다음 우리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일평생 일평생 이러한 세리의 태도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불의심을 이루는 엔진이 힘차게 작동하죠 우리 내면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자각해야 합니다 주님의 긍휼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코 맺을 수 없음을 인정해야 되죠 내 모든 죄가 예수님 안에서 처벌받았고 예수님만이 하나님 앞에 내세울 나의 의의의 근거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기술은 날마다 이 기도 들이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죄인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언제든지 설교를 시작하거나 예배를 시작할 때에 그리고 어떤 사역에 큰 부담을 느끼거나 또 어떤 실타를 참 엉켰을 때 하는 첫 기도가 항상 이거예요 주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시여 죄인된 경철이를 죄인된 경철이를 불쌍히 여기어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시여 죄인된 저를 불쌍히 여기어주소서 여러분 이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할 때마다 무엇인가 제가 딱 정리가 되는 그러면서 제 자신이 감이 아니라 주님의 주신 확신이 부어짐을 날마다 경험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시여 죄인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이 시간 죄인된 저 대신 자기 이름을 넣어서 죄인된 경철이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 번 이름을 넣어서 각자 하겠습니다 자기 이름 넣어서 시작 죄인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두 번만 더 하겠습니다 자기 이름 넣어야 됩니다 자기 이름 넣어서 시작 죄인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죄인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3주 전 원로 온태 장노님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찬송을 여쭤보았을 때 여러분이 한번 맞춰보십시오 가장 많이 나온 찬송가가 어떤 찬송가였을까요? 찬송가 305장이었어요 세 분이 이걸 고르셨더라고요 뭐죠 가사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놀라와 여러분 그 정도 수준이면 죄에 대한 자각이 별로 없으실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으시더라고요 오히려 우리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진실한 마음 속에 은혜에 응답하지 못한 자기의 80년의 삶 또 자기보다 더 악한 죄인이 없다라고 우리 후배들에게 겸손하게 인정하는 그런 삶 그렇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또 이 자리에 큰 죄악에서 건치신 주 은혜 고마와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감당하는 그 순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주의 부르심의 그 목 관역에 정확하게 다다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부르심을 이루는 엔진은 하나님의 극률입니다 두 번째로 부르심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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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의는 무엇입니까? 내가 보기에 난 오라라고 하는 태도 있죠 문제는 이 자기의 속에 난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행한 이것 때문에 혹은 내가 하지 않은 이것 때문에 난 오라라고 하는 그 순간 그 순간 우리는 이것도 동일하게 생각하게 돼요 쟤는 쟤는 이거 하지 않았고 이걸 했기 때문에 멸시받아야 돼 라고 하는 태도와 똑같이 나아가게 됩니다 자기의는 배타적 이웃 경멸로 항상 이어지게 됩니다 자 구절에 보시게 되면 이수님의 이 비유를 말씀하신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이냐면 이 자기의 의로 부르심을 망치는 자들 때문이었죠 18장 구절을 보시면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반드시 자기가 의롭다고 믿는 이 태도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결론으로 귀결됩니다 왜 이 두 가지가 함께 동전의 양면처럼 오고 갈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간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의롭게 되기 위해 내가 자라고 못한 것을 넘어 다른 사람이 못하고 자란 것을 반드시 가져옵니다 그래서 나는 의롭고 자 사람을 멸시받아야 돼 난 죄를 정죄라는 것과 함께 나아가게 되죠 자기의 의란 내가 무엇을 했기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바리세인 11절 12절을 보십시오 바리세인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의류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불이 가늠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즉 다른 사람을 데려오죠 그리고 쟤네들처럼 하지 않았고 그 다음 또 비교합니다 이 세리와도 같지 않야만 감사합니다 구체적 이웃을 이름을 대며 하나님 전 저 사람과 같지 않아서 의롭다라고 말했죠 그러면서 자기가 한 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이래에 두 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까지 드린다라고 나아갑니다 이 본문의 충격적인 것은 이 바리세인은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제가 쟤네들과 같지 않게 이거 이거 하고 저거 저거 해서 감사하다라고 말해요 즉 그의 감사의 내용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행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감사는 내가 했던 행동이 자기의 감사의 근거였습니다 그래서 타인과 자신을 비교했고 타인을 멸시했죠 즉 자신은 이러한 삶을 살고 타인은 이렇게 살지 않았고 그래서 자신을 높이고 타인을 낮추어 버렸습니다 그는 타인을 멸시했고 그는 타인을 정주했죠 그래서 바리세인은 예수님마저도 정주했고 예수님마저도 죽였습니다 여러분이 자기의의 끝자락에는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귀결에 도달하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정리해 주셨죠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 바리세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신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뜻한다고 말씀드렸지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의를 아무리 내세워봤자 이 땅의 모든 인류의 선, 악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낡아버린 옷에 불과하죠 로마서 8, 10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유대인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거부하고 있죠 왜 예수님의 하나님의 올바르심을 뜻합니까? 두 가지 때문이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죄는 정죄받아야 함을 죄를 형벌하시는 공의가 드러났고요 반대로 죄인이 십자가의 사랑통에 용서받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올바르시다는 걸 뭐를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죠 예수님의 십자가 그래서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날마다 우리의 죄인됨을 자각하며 우리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개 숙이며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보게 되면 자랑할 게 정말 많아요 제가 동료 목회자들 보면 아 절제해야지 하면서도 어느덧 막 자랑 여러분 자랑 이러이러한 자랑으로 그렇게 끝이 나요 하지만 이 시점에서 저도 그렇고 여도 모르고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수고한 것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논서 15장 10절에 고백을 우리가 명심하셔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냐 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수고 많이 했지만 우리가 한 게 아니죠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은혜일 뿐 오히려 우리는 주님 앞에 더욱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근거가 오직 주님의 극휼임을 날마다 자각하셔야 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더욱더 나아가 우리가 돌보지 못했던 한 영혼 붙잡고 눈물 흘리는 것을 의도적으로 선택하셔야 됩니다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 되고 애통한 심령이 되는 것을 날마다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새벽부터 일어나 하나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죄인된 저를 불상격이소서라고 구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죄인된 저를 불상격이소서 시작 죄인된 저를 불상격이소서 그래서 저는 이 하반기에 이 말씀 붙잡고 그 교회를 섬기고자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요한기시록 3절 17절에 라오디께아 교회를 향한 책망의 말씀 그 교회는 자칭 부자라 또 우리는 가진 거 많다 우리는 믿음 좋다 라고 자랑했지만 그러나 부활 승천하신 주님의 불꽃 같은 두 눈 앞에 그 교회는 어떠하였습니까?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그리고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책망하셨어요 맞아요 우리도요 여전히 우리 공동체의 가련한 것 그리고 곤고한 것 영적으로 가난한 것 우리가 눈먼 것 우리가 벌거벗은 것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 공동체가 갖고 있는 곤고함, 가련함, 벌거벗음, 눈먼 것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가 저도 그렇고요 저도 그렇고 단위 목사에서 석영철이 가지고 있는 곤고함, 가련한 것, 가난함, 눈먼 것, 벌거벗은 것 계속 인정하며 주 앞에 엎드려야 되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갖고 있는 그러한 가난함들을 인정하고 주 앞에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때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극률과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부어질 줄을 믿습니다 묵상하면서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한 태도도 바리세인의 태도와 비슷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보통 우리가 부모들이 저도 많이 그런데요 애들 보면 이러지 않습니까? 야 내가 네 나이 때 말이야 이러이러 했다 야 내가 네 나이 때 그거 안 했어 꼭 미스터 바리세인처럼 똑같이 하지 않습니까? 난 잘났는데 넌 왜 그러냐? 라는 태도로 혼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부문에 근거하면 부모가 자기의 근거하여 자녀를 멸시할 때 부모의 자녀를 향한 부르시면 이룰 수가 없죠 오히려 오히려 부모가 먼저 세리처럼 야 나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한 죄인이었는데 죄인이었는데 난 사실 너보다 더 악하해 근데 하나님의 극률로 하나님의 극률로 부모가 됐고 하나님의 극률로 널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됐고 하나님의 극률로 내가 너의 아비의 어미가 되었단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남편도 마찬가지죠 아내를 향해서 내가 이거 했는데 왜 너는 못해? 난 이거 안 했었어 너는 왜? 집안 친지도 마찬가지죠 다음 주에 우리가 명절 때 보게 되면 반드시 드는 그런 해계모니가 있죠 난 우리 부모님 이렇게 했는데 넌 왜? 넌 왜? 난 이거 안 했어 근데 넌 왜? 언제나 자기 의의를 우리는 언제나 독수리의 발첩처럼 숨기고 있죠 그래서 사정없이 멸시하고 정주하고 판단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파리세인과 같은 이런 태도가 없는지를 점검하셔야 되죠 그러면서 내 죄성을 자각한 것 내 가련하고 내 눈먼고 내 벌거벗은 것을 자각한 자들은 다른 사람 비판할 시간이 없어요 왜요? 감히 하나님의 배에 눈을 들어 그렇게 내 가슴을 치느라 시간이 다 끝나기 때문이죠 특별히 이번 주일날 있을 임시장 선거를 앞두고도 여러분 전교인이 이런 기도 드려야 돼요 주님 저는 주인입니다 저를 극률이 여기소서 그러면서 선거운 명부를 보면서도 절대로 마음속으로 조차도 바리세인처럼 대하지 마십시오 아 난 이렇게 살았는데 아 이 사람 이렇게 살지 않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혹은 난 이거 안 했는데 이 사람은 이런 걸 해버렸지 결코 그렇게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바리세인들입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멸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옳게 어기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내가 이 모든 성도들보다 내가 가장 가난하고 내가 가장 눈멀었고 내가 가장 벌거벗었다고 고백하십시오 우리가 어느 누구도 누구를 판단하거나 비판할 권리가 없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극휘를 받은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부르심 그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엔진은 주님의 극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죄인된 저를 극휼히 여기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죄인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형불받기 마땅한 자이고 나는 주 앞에 벌거벗은 자로 있나이다 그러나 여전히 끊임없이 나는 옳고 타인은 잘못됐다라는 자기의의가 여전히 우리 속에 많이 있나이다 죽을 때까지 아버지 아름의 암처럼 우리 영혼에 붙들려있는 이 자기의와 이웃을 멸시하는 배타적 태도를 주님이 오늘도 주의 극률로 도려내주셔서 주님의 그 극률의 강렬한 햇살로 우리 어둠을 드러내사 어제 극률만에 의지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주여 저 거친 십자가만을 내 자랑으로 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